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신수 나보리스 안에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잠깐 짬을 내서 요정을 4마리 더 구해왔어요. 일단 가디언이 있으니까 소형 가디언이요. 한대 때리면 어? 안죽네? 전에 쓰던 칼이 좀 센건가? 암튼 또 가디언 렌즈인가요? 소리가 어 여깄다. 번개의 신수는 전기를 쓰는 녀석이라 내부 퍼즐도 전기가 많아요. 저기 보물상자 있죠? 일단 지도를 먼저 구하러 갈게요. 여기 였던 것 같은데. 친수 제어권을 얻었구요. 그러고보면 이가단은... 애들... 습격할 때? 핵... 핵폴드 구해도 되나? 자... 내부 돌아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할까? 일단 먼저... 어... 양쪽에 지금 벽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나가볼게. 소형 가디언이 있을건데... 소형 가디언이 있을건데... 아이고 맞았네... 이건 뭐... 아무 생각없이 뒤로 점프했다가 얻어맞고... 도망가는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엔 새로운 무기... 가디언 랜스... 가디언 엑스네요. 자... 이쪽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여기 부실 수 있죠? 뭐 그렇게... 와닿는... 그런건 지금 없으니까... 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보물상자. 아... 여기 지도 얻었던... 방 뒤인가봐요. 어... 길이 없네... 꼬리쪽이구요...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도 못먹었거든요... 이렇게... 놔둬... 이렇게... 논 다음에... 놓고... 어... 처음 먹어봅니다 이 녀석... 맨날...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들어오자마자... 피가 계속 졸고 있어요... 원하는건 이게 아닌데... 원하는건 이게 아닌데... 뭐 암튼... 요쪽도 나가서... 벽을 뚫어주죠... 요쪽도 나가서... 벽을 뚫어주죠... 귀찮으니... 가디언 라이프네... 가디언 라이프네... 자... 이쪽... 방에... 뭐 있나요? 없구요... 이쪽은 뭐... 지금 막혀있어서... 갈 수가 없고... 무기 중에... 지금 왕과의검 계속 아끼고 있는데... 계속 아낄게요... 저긴 뭐... 별수 없네요... 폭탄 화살... 많이 쓰니까... 폭탄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자... 신수 제어를 좀 해보죠... 지금... 앞에 보는 방... 이쪽인가요? 한 바퀴... 돌려주면은... 한 번 더... 음... 들어왔습니다... 한 바퀴 더 돌려주고... 한 바퀴 더 돌려주고... 한 바퀴 더 돌려주고... 제어기 하나... 단말 하나... 제어권 얻었습니다... 나가려면 뭐... 나가려면 뭐... 어디까지 도는거야... 자... 나 왔구요... 가운데나... 가운데나... 가운데도 한 번 돌려보죠... 오... 맞추기 힘들어... 계속 미끄러지네요... 계속 미끄러지네요... 요 녀석 때문에... 한 번 더... 못 올라갈 것 같네... 음... 한 번 더... 음... 한 번 더... 음... 아 그냥 한 방향인가요? 뭐지? 꺼림 꺼림직한 느낌은? 뭐 대충 이쯤에 있고 돌려볼게요 안될거같은데 음 안될거같죠 2개? 3개? 괜히 보물상자 먹는다고? 난리 치는 느낌인데 실패했습니다 난리만 치고 못먹었네요 시간만 낭비해요 흐음 뭐 암튼 여긴 열렸으니까 헐 이쪽은 또 어떻게 도는거야 두번 더 돌려서 두번 더 돌려서 보고 있어요 한번더 한번더 자 보물상자 열었구요 아까 밖에 벽있던 룸으로 들어왔네요 한번 돌려보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똥 똥 많이 돌렸나 한번더 차라리 어? 보물상자가 그대로 있네? 박스에 갇혀서 절로 가면 넘어갈 수 있나?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기다리면 박스 오겠죠? 센서 올 때가 됐는데?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두번 돌렸거든요 어? 막혀 있구나 박스가 막혀 있어서 그런가 아닌데 저기가 원래 막혀 있나봐요 이런 쓸데없는 데서 또 시간을 이렇게 아 못들어왔는데 이런 헐 헐 지금 메인 돌고 있죠? 메인 전원이 일직선으로 연결돼서 요기 지금 돌고 있는데 요걸로 상단부에 갈 수 있습니다 보물상자는 이렇게 여기 타고 올라가서 먹어도 되겠네 지금 단말기를 하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훅훅 지나갔어요 이런 자 자 주위를 좀 보고 있구요 여기 여기까지 가는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 떨어질 것 같죠? 목재원은 전기를 공급해주면 되는거라 사실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목재원은 이번에도 fold 구시 이런0000 여긴 것 같고 이쯤이면 올라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섯 단계인가 보네 자 목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어요 완전 타줍니다 기다려 주질 않아서 안 탔으면 그냥 올라갔을 거거든요 자 단말기 하나 더 체크했고요 저쪽 안쪽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주에 감싸있고 여기도 지금 저주에 감싸있죠 그냥 바로 꼬리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전원이 있고 여기 여기 아이고 안 깨있네요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지금 아까 제가 쌌던 녀석 분할이 저기 제어하고 있을텐데 아 이게 메일이겠구나 자 연결하고 자 올라오죠 다리 연결됐습니다 왜 못 올라가 근데 여기 위에 있어서 애매해요 지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고로 저의 전기 닿으면 아픕니다 어 보물상자 거꾸로 있었네 어 보물상자 거꾸로 있었네 머리 쪽으로 다시 날아갈까 합니다 어 보물상자 양쪽에 있었네 흠 이러다가 보스전도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서 아 올라갔다 참고로 여기 와있는게 낫겠죠 자 정상으로 가서 날아서 돌아갈 생각입니다 헐 생각보단 높네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좁은데 뛰어라 링크 늦었다 아 아 멍청하네요 그냥 전원을 하나 끊으면 되는데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안착하고 세 번 돌리면 되겠죠 다 돌아가면 전기가 연결이 될테니까 전기가 연결이 될테니까 전기가 연결이 될테니까 오디가 들릴거였거든요 뭐야 뭐야 너무 많이 돌렸니? 어 세 번 아까도 세 번 돌린 것 같은데 타이밍게임도 아니고 활 지금 매의 활인데 가까이 가면 열리나요? 가까이 가면 열리나요? 어 됐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위아래로 움직일텐데 보물상자 하나 확인했구요 이분이 있는데 눈은 어디있을까요? 저기있다 사진찍은 이녀석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진행 어디지? 어 이쪽은 꼬리 쪽인데 얘가 올라온거 갔네요 아 중간층이구나 올 필요가 있었나 지금 여기 막혀있어요 우선은 보물상자 어디있었지? 이쪽이구나 고대 나사 반대쪽 철구있죠 저거를 옮겨야됩니다 저거를 옮겨야됩니다 보자 여기 사다리가 있으니까 잠깐 올라가보자 보물상자 하나 있고 또 뭔가 돌리는게 있네 아 밑에가 돌아가는구나 뭔진 모르겠는데 활성화가 됐구요 이 저주는 어떻게 피해야되지 뒤쪽에서 뭐 올 수 있나 아 올 수 있긴하구나 자 요쪽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저기 가디언이 있어서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어어어 이런 철구 어디갔죠 하필이면 이런데 떨어졌어 하필이면 일단 과외전골 하나 벗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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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어 원래 이쪽방 오긴 와야되는데 잘 도착한것 같네요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고 아이고 올려주면 되고 요쪽 뒤쪽도 열리겠죠 뭐 어 안 열리네 원래는 요 철구 두개 갖고와서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판법이 있어요 철이 전기가 통한다는 흠 음 흠 흠 흠 근데 뭐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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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국 정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한참 지났어요 그나저나 가디언 랜서 어디갔어 먹었니 먹었니 먹었네 자 지금 단말기 하나 더 찾았구요 전에는 원념이 있어가지고 목에서 못 올라왔는데 흠 여기가 곳을 갖고 넘어오다가 떨어지는 그 위치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여기가 이쪽에서 냈었나 그러잖아 보물 상자 어떻게 먹지 그냥 발쳐먹 아 이리로 와도 되겠구나 쇠고스라라는 또 어딨지 아 여깄다 자 단발기 활성화 했구요 집 단발기 하나가 남았긴 한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